어머 자 그만 자라세요 그만 자라시고 아니 저기요 어머 진짜 자라요 어머 달람님 네 오늘은 또 뭐 하시려고요 오늘은 요겁니다 고릴라 16V 충전 전지가위 전지가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약간 귀농귀촌을 했는데 농사는 많이 안 짓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정원을 꾸미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딱 알맞는 그런 전지가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충전 전지가위를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가볍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분리하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한 5kg? 이게요? 5kg 마령인데 680g밖에 안 나갑니다 어? 1kg 난데요? 네 이거 배터리가 배터리가 200g이에요 다 합쳐서 880g 배터리가 보통 이렇게 큰 거 하나 줘요 근데 이거는 막 전문가분들이 막 이렇게 하실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깨 빠집니다 제가 같은 사람들이 갈 때 그리고 가벼운 배터리를 두 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쓰고 끝나는 동안에 충전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? 그리고 보통은 다 새끼손가락만한 것들을 제일 많이 자른단 말이에요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 키는 겁니다 전원 키는 건 이걸 한번 꾹 누르시면 돼요 꾹 누르시면 돼요 꾹 누르시면 되죠? 그리고 자 이거 이렇게 이빨이 처음에 오면 이렇게 닫혀있어요 그러면 이 레버를 한 번 두 번 딱 부르십니다 어우...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굵은 걸 자를 일이 많이 없어요 보통 작은 것들을 많이 자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...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느린 것 같죠?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요 레버를 잡고 한 3초 정도 있으면 띠릭 클릭하죠? 자 어떻게? 벌어지게 작죠? 훨씬 빠르죠? 그리고 또다시 레버를 잡고 3초 정도 있으면 띠릭 하죠?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죠? 이렇게 20mm, 25mm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걸 자른데 할 때는 이렇게 버티릭 작업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걸 자를 거 거의 없고 거의 짧은 걸 작업을 많이 해 이럴 때는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작게 작게 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이걸 다 쓰고 끄고 싶은데 이걸 막 닫은 상태에서 꺼야 되잖아요 어떻게 꺼지? 막 밧데리 분리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잡고 아까 3초 있었잖아요 한 5초 정도 있으면 자, 이걸 지나서 띠이 한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밧데리도 거의 꺼졌죠? 이제 밧데리 분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서 전원 밧데리 누르고 탁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, 이 정도만 아시면 거의 다 아신 것 같은데 그죠? 밧데리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랗게 여기다가 오일을 넣는 겁니다 오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품에 다 친절하게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제품을 뭔가 풀 수 있게 돼 있죠 이 제품은 날을 다 교환할 수 있어요 날 같은 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무뎌지고 하시나 갈아서 쓰시기도 하지만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많이 쓰시다 보면 전부 다 부품을 따로 구매하셔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연장 도구들이 다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 말고 이 안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국산 제품이에요 최근에 뭐 전지갑 이런 것들 들어온 것 중에서 말만 국산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수급이라든가 AS가 원할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릴라 전지갑이 있는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하니까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무를 잘라보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름나무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 여기가 살아있는 나무까지도 한번 잘라보고 그 다음에 죽은 나무가지가 사실은 더 단단해요 잘 안 잘려요 원래 살라있는 게 더 잘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께요 부름비거든요 이게 완전 나무가 돼서 결코 보시면 반면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마른 나무야 마른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를 때 대부분 요정도에요 요정도를 제일 많이 잖아요 그럼 이런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잡고 있으면 짧게 버진다고 하죠 짧게 이제 빠르게 특히나 정원 같은 거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들 나무 이런 부산물들 있죠 위에 멀칭하는 것들 멀칭 재료들을 자를 때 이게 정말 많이 이용됩니다 왜냐면 정원 같은 데 보면 나무 껍질부터 시작해갖고 나무 가지 그 다음에 낙엽 이런 것들을 덮어갖고 멀칭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정말 요긴하게 쓰입니다 보통 막 작두 같은 거 이용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손 닫힐 위험도 있고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앉아서 이렇게 자르면 금방금방 자르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두꺼운 것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두꺼운 걸 자르는 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갑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속으로 자른 겁니다 전기 속으로 그리고 다 마른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안 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자린다고 나쁜 건 성능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갑니다 보이십니까? 보이십니까? 이런 것도 잘려요 보이세요? 이러면 된 거지 뭐 성능은 이거 하나로 오케이네 그치 이 정도면 검증된 거지 얘 이빨 사이에 꽉 차는 것도 자르는데 동의상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그정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거기다 쓰신다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이런 거 쓰신다 대부분 다 이런 거 쓰신다 이런 거 다 이런 거 쓰신다 이거를 가볍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자교당님이 정말 이 공구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지가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교당님이 굉장히 귀하게 잘하셔가지고 자교당님이 잘하는 걸 한 번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이제부터 1, 2, 3 어머 가벼워 엄청 가벼워 엄청 가벼워 손가락 넣으시고 왜 불안하지? 아니 당겨 보세요 아니 일단 가볍고 왜 어머 어머 그쵸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누르는 느낌도 없는데? 응 그쵸 그리고 딱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살짝만 누르고 뛰어봐요 지금처럼 살짝만 누르고 자기가 누른만큼만 반응해요 꽉 차가 보세요 그쵸 그쵸 자기가 누른만큼만 반응해요 굉장히 안전해요 보통 살짝 당겨도 끝까지 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잘라봅시다 빨리 그만 감탄하시고 어머 어머 그렇죠 어머 그렇죠 어머 어머 그렇죠 쉽죠 가볍죠?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그만 짜라세요 그만 짜라시고 아니 저기요 어머 진짜 잘라내는다 그만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남성분들 보셨죠? 응 여자들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요걸 구매하셔서 이제 그 와이프분들한테 일을 시키시면 돼요 어때요 써보니까? 어 이거 가벼워서 일단은 진짜 무리 없이 저는 한 한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렇죠 그래서 저희처럼 귀농귀촌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적당한 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네네 오 이거 터치감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로 진짜 가볍고 발름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응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원할 때 멀칭을 한다고 저희 이거 다 멀칭제로 쓸 것들이에요 아우 그래서 이런 낙엽이나 이런 것들 잘라서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 검은 천을 덮어서 이걸 이제 회비화 할 거예요 속성을 시켜서 여기다 EM 뿌리고 나중에 퇴비화 만들 거지만 일단은 비닐을 덮어서 속성을 시킨 다음에 이걸 퇴비화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꽃이라든가 저희 정원에다가 뿌려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멀칭할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버리시잖아요 고운 것들 아니면 바크라고 해서 남꽃들도 돈 주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 전지관이 하나 파셔갖고 이렇게 다 부산물로 하셔갖고 이거 발효하고 속성에서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원 멀칭 재료도 되고 이걸 퇴비화 시키면 밭에다 뿌릴 수 있어요 여기다 EM 같은 거를 조금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수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쓰실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충전전지관이를 좀 고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구매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세요 아 여기 어떤가 여기 어떤가 근데 복선이라는 거 뭐 명심하시고 AS 잘 된다는 거 그러면 AS 잘 되고 가볍고 밧데리 두 개 주고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세요 꼭 뭐 이걸 추천한다고 해서 야 제가 추천하니까 이게 제일 좋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되 여러분들 그 비교 리스트에 이 고릴라 충전전지관이에서 한번 올려놓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요걸 지금 제품 받아서 시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자교자TV 이제 뭐 기농비 천하고 막 집 꾸미고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그 영상 속에서 이거 자주 보실 겁니다 앞으로 한번 눈여겨보세요 얘들이 지겹쓰는지 안쓰는지 아마 요거 자주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충전전지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품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좀 뭐가 미심적인데 좀 부족한데 이런 거 좀 테스트 좀 더 해보세요 이런 건 어때요?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써보고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로 좀 문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